정부의 개헌한 대로 되면 지방의원들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충북의 지방의원 둘 중 하나는 다른 직업이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분에 충실하라는 유급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현 기자입니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 겸직을 하면서 이권 개입 등의 부작용이 많자 보수를 주는 대신 본분에 충실하라는 취지였습니다. 12년이 지난 현재, 충북의 민선 6기 가운데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진 의원은 무려 44%를 차지합니다. 증평군이 7명 가운데 6명으로 가장 많고, 청주가 79%, 괴산과 보은도 75%에 달합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 등 9가지를 제외하면 소득을 얻는 직업도 겸할 수 있습니다.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혼자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는 겸직이 있는가 반면에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록해서 전혀 수익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집행부 견제수단 가운데 하나인 5분 자유발언 연평균 건수는 의원 1명에 0.88건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한 의원이 있습니다. 충북 지방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교가 선정한 우수조례 배출의회에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충북의 지방의회는 견제와 감시, 청년도 등 7개 부문에 대한 참여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충청권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권과 개입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부패로 연결되고 이것은 전체 의회에 대한 신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로 이들이 받는 연봉은 동의원 5천만 원, 시군의원은 평균 3,500만 원 정도. 이런 상황에 의원들 상당수는 급여를 올려야 겸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바람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